대주는 좋은 사람이오, 나쁜 사람이오. 그 목덩이 장대주 되시오. 딸이다. 사람이 찾고 있어. 경성제일의 정보통이라더니 생각보다 주먹을 많이 벗고 계시네. 뭐, 굳이 부인하진 않겠소.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. 거기가 어디야? 옹성병원이오. 됐어.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. 지금 옹성병원 안지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도와주시겠소.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소. 단순하고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. 우리는 아직 친구인가요? 카리오 야미나이다로. 약속 하나만 합시다. 죽지 마시오. 죽지 마시오. 또vis